찬양곡집 제72페이지 너 나를 사랑하느냐 들어가겠습니다. 이 곡은 F로 되어 있지만 평상식 부르기는 너무 높아서 F를 약간 낮춰서 E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F를 반음을 낮춰서 E로 부른다면 C7은 B7이 될 것이고 F는 E가 되고 다음에 B플랫은 A가 되겠죠. 그래서 F는 E로 C7은 B7으로 B플랫은 A로 바꿔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. E를 잡았을 때 반주법은 B7은 A코드 같은 것도 5번이죠. 이렇게 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갈릴레야 오수카에서 주님이 시몬에게 물으셨네 사랑하는 시몬아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. 오늘 이 자리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네 사랑하는 자들아 나를 사랑하느냐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.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.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. 오 주님 당신만이 아십니다. 제 이름은 왕복입니다.